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가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을 한꺼번에 차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안전관리 기준인 KC 인증 의무화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으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을 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 직구 규제 방침을 철회한 건 정치권의 비판 여론과 소비자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직구가 금지되면 국내 소비자 이용이 어려워지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했고 무식한 정책,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강력한 사전 규제에서 지금과 별 다를 바 없는 사후 규제로 급선회하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운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과 유해한 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빈대 잡자고 초과 3간을 다 태운다고 생각합니다. 애기용품 같은 거 바람물찌 나오는 거는 규제하는 게 맞죠. 또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품목에 대한 직구가 금지되는지 위해성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불명확해 혼란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제강정기 때 반출돼 미국에 있다가 100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온 사리반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반환 과정에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건 169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 헌등을 한 뒤 합장 인사를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사리반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제강정기에 불법 반출돼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었던 부처님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국민들의 소망을... 사리반환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논의 재개에 물꼬를 떴습니다.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원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김 여사는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번 환지 본처는 자신이 아닌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자승 전 조계정 총무원장 스님의 분양소 방문 이후 169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교계에 강곡한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책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주장한 제보자도 모레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백 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 선물이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받은 다른 선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책을 주었다고 주장했던 제보자 권 모 씨를 모레 참고인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김 여사가 거주하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는 최 목사의 책 4권을 가지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최 목사는 검찰의 명품 가방 이외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다른 선물을 진술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외에 다른 선물도 전달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라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가능성도 있어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최근 회고록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서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인도를 단독 방문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타지마을이 포함돼 외교가 아닌 관광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당시 직접 언급은 삼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상 인도 모디 총리의 방문 초청을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을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여사가 직권을 남용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 불폐가 깨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 유학 중인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해서 관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차 잠시 온 것이지만 향후 친문 구심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난 당원, 성난 민심을 달렸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출국 이후 약 9개월 만에 입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자신을 둘러싼 복권론에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줘야 하는 게 정치인의 본분인데도 심려를 끼쳐들였다며 더 노력하는 게 자신의 처지라고 입을 뗐습니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들였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국회의장 선거 후 폭풍으로 흔들리는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가 친문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에도 일시 귀국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원들을 만나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달라며 성난 민심을 달렸습니다.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당을 생각한다면 당비를 끊어달라며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거듭 강조한 이 대표는 또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와 이 대표는 오는 23일 봉하마을에서 나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진행된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을 새로운 당대표에 허은하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 이준석 개인 허 신임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요영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포스트 이준석의 주인공은 허은하 전 의원이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 1위를 기록한 허 신임 대표는 이날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만, 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친 이준석계가 새로운 당 지도부에 포진한 만큼, 이 전 대표 중심 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169일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흘 전 캄보디아 훈 만회 총리 부부와 오찬을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했을 뿐 대중 앞에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9일 만에 대중 앞에 섰는데요. 오랜 잠행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선 바로 그 시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한 게 중요합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기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5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기점으로 이후부터 김 여사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진 우호적인 반응들이 행보를 다시 시작한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조계종이 오늘 사리 반환에 김 여사의 공이 컸다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공개 행보로 이어지게 명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명품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도 김 여사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데 김 여사의 소환 여부,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곧바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행사에 먼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행보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대중 앞에 서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상당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있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출소 후에는 곧바로 봉하마을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죠? 바로 김경수 전 지사가 친노의 상징이면서 친문 좌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결칠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난 총선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해지면서 지도부는 친명으로 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명심과 강성 당원 지지를 등에 업고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뽑힐 줄 알았는데 우원식 의원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한 거죠. 그리고 서 기자 이를 계기로 비명계가 과연 뭉칠 수 있느냐인데 김 전 지사 지금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복권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난 22년 12월 특별 사면은 됐지만 아직 복권은 되지 않았는데요. 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저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할론에 대해서는 친문 의원들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친문 의원은 MBN에 일시 극유기라서 역할하기 어렵다, 복권이 안 됐는데 영향력까지 어렵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친문 의원은 지금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도 오늘 말을 아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목격담 정치를 하면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총선 이후 첫 현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책에 반대를 한 건데 어제 SNS에 나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면서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 재고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선긋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맹과는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오랜 고민을 끝내고 당대표 출마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전당대회도 당초 6월에서 7월 말 또는 8월 초로 연기되는 분위기인데 한 전 위원장이 숨고르기 하면서 복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우중 씨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오늘도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김 씨 일행은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주문했고 식당을 떠날 때는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경찰도 음주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우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기 약 7시간 전에 머물렀던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은 음주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유명 래퍼 A 씨 등 일행과 2시간쯤 함께 있다가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는데 김 씨와 래퍼 A 씨가 음식점 앞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취재 결과 김 씨 일행은 이 음식점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는데 김 씨 등이 있던 곳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식점으로 올 땐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았던 김 씨는 식사 후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BMW를 김우중 씨가 운전하고 오시고 두 분이 타고 오셨는데 가실 때는 BMW를 대리기사가 하고 갔어요. 식사를 마친 김 씨는 이곳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로 10분 거리의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김 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음주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장부터 유흥주점까지 동석했던 래퍼 A 씨 등 관련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활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우중 씨의 음주 정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주운전이라는 혐의 입증으로 이어질지 사건팀 전민석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이 사고가 났던 당일에 김우중 씨의 행적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세 곳에서 일행과 시간을 같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우중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신사동의 스크린 골프장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명 래퍼 A 씨가 일행 5명과 함께 합류를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쯤 지난 6시 15분쯤에는 김 씨와 래퍼 A 씨가 1시간 15분가량 같은 동네 식당에서 술을 곧들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7시 반쯤에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고급 유흥주점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선 유명 개그맨 B 씨도 함께 했습니다. 주점에서 3시간 이상 머무른 김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와서 20분 뒤 차를 바꿔 타고 직접 운전해 이동했고요. 5분쯤 지난 11시 40분에는 마주오던 택시를 중앙선을 넘어가서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새벽 1시 50분쯤부터는 경기도 구리시의 호텔에 머무르다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주점 이렇게 3군데 정도에서 최소 3군데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가 봤는데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카운터 쪽에는 맥주잔으로 보이는 유리장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술 주문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량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식당에선 360ml 소주 7병과 500ml 맥주 3병을 주문한 영수증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고급 유흥업소에서도 주문량은 확인되지 않지만 자리에 술이 놓여 있었다는 건 김 씨 측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술을 주문했다고 해서 김 씨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찰은 지금 주문한 술을 김호중 씨가 마셨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은 일단 진술과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유명 래퍼 A 씨, 유명 개그맨 B 씨가 동석했었는데요. 이 중 B 씨는 유흥업소에 잠깐 머물렀지만 래퍼 A 씨는 최소 6, 7시간을 함께해서 결정적인 참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일단 전화로 진술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식당 관계자 등도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내부 CCTV를 확보했는데 음주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표현을 지금까지 정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과서에서는 음주 대사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이 0.03%를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의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없애거나 사고를 감추려 한 정황이 판결에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은 쌓여가지만 김호중 씨는 오늘 공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연은 어떻게? 김호중 씨는 어제와 오늘 경남 창원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모든 죄와 상처는 제가 받겠다면서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초 김 씨 소속사 측은 예정된 공연을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강행해 왔는데요. 공연 연출을 담당하는 회사가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김천 콘서트와 앞으로 진행할 서울 콘서트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자고 김 씨 측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강행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주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휴게소에선 70대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내면서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소식 모았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식당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남성을 꺼내려 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식당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식당 전면 유리가 모두 깨지면서 안에 있던 40대 손님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 멈춰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 3대와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6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전북 진안군 천반산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이 50m 아래로 추락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2016년 3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의 한 호텔 복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급하게 지나가자 이번에는 남성이 맨몸에 수건만 두른 채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뒤에서 낚아채 넘어뜨립니다. 그러건 발로 차고 폭행이 이어지더니 심지어 여성을 호텔 객실까지 끌고 가려 합니다. 여성이 저항하고 도망쳐 어딘가에 전화하려고 하자 남자는 가방을 놓고 다시 와서 여성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집길을 마구 던졌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퍼프데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미국 힙합계의 거물 션디디 콤스이고 여성은 여자친구인 가수 캐시입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란히 손을 잡고 시상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2018년까지도 교제했고 결국 지난해 캐시가 콤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폭행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캐시가 소송 다음 날 합의해 이후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8년 만에 CNN이 호텔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폭행체 공소시효는 지나 기소는 할 수 없었지만 콤스는 과거에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법의 심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성폭력이 떨어져 구내염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발생 원인에 따라 아프타성 구내염과 헤르페스 구내염 등으로 나뉘어지고 종류마다 치료법도 다릅니다. 구내염은 일주일 안에 저절로 낫지만 아프타성 구내염은 연고와 향균 세정제를, 헤르페스 구내염은 항바이러스제 연고를 사용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이상 낫지 않는 구내염은 구강암을 비롯한 다른 질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구내염은 재발하기 쉬워 무엇보다 평소에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고 시금치와 계란, 우유처럼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하게 먹으면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요즘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하면 정말 큰 맘 먹어야 됩니다. 사져도 몇 번 갖고 놀다가 질려하다 보니까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장난감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보시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 나올 텐데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고물가 시대에 아주 알뜰살뜰하게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한여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박은지 씨 집에는 육아용품이 가득합니다. 아기 의자와 보행기, 이 연령대에 인기가 많은 장난감까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가격대가 높은 데다 필요한 육아용품이 바뀌다 보니 비용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의자 같은 것도 원래는 한 60만 원, 70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근으로 저렴하게 하면 한 20, 30만 원대 저는 구비를 했어요. 실제로 통계청 장난감 물가지수는 올해 2월 98.87에서 4월에는 101.1호로 상승하고 육아 물가지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더 고물가가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연회비 만 원을 내면 한 번에 4개씩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사줬는데 아이가 흥미를 잃고 잘 놀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여기는 진짜 대여를 하고 반납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루에 60여 명이 이곳 장난감 도서관을 찾고 있는데 분유 제조기나 보행기 등 육아용품은 길게는 석 달을 대기해야 겨우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여 서비스에 만족한 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회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공익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저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나쁘지 않은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젊은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프로농국에 아빠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허재 감독의 아들 허웅, 허훈 두 선수입니다. 대학 무대도 허씨 형제 못지않은 이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지훈, 강성옥 두 선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화끈한 덩크슛을 꽂아 넣을 정도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센터 강지훈. 뛰어난 언변과 리더십으로 열정의 마에스트로로 불리는 강을춘 전 감독의 아들입니다. 리바운드에 대한 열정이 좀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열정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 가드 강성옥은 드리블과 슈팅으로 한국농구를 평정한 아버지 강동희 전 감독의 운동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학농구 에이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강지훈과 강성옥 대학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두 선수가 허훈과 허훈을 잇는 스타농구 2세로 한국농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 의대정원 학직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중수색 지시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해병 대대장과 상관인 여단장을 불러서 대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로는 건조조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이 20도, 울진도 19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전주가 28도, 대구도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